이 협의 과정 어제 오늘 취재한 특파원 연결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유성재 특파원, 이런 회의를 하면 녹음도 하고 또 근로도 풀어놓잖아요. 공개는 안 합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다른 소리 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 실무 대표단이 보복 조치, 철회 요구 안 할 거라면 일본에 왜 갔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 일본 방송에 일본 공무원들이 나와서 우리 실무진의 귀국 기자회견을 다시 반박했습니다. 잠시 보시죠. 이건 했다 안 했다의 문제인데도 도를 넘은 자의적 해석으로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뻔한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자면 한일 간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상대방이 반박하는 건 그냥 무시할 수 있고 여론도 늘 있는 공방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이 요청해서 회의를 열어서 설명까지 해줬고 한국도 잘 들었다고 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거겠죠. 정리를 하자면 30분 동안 본인들이 얘기한 건 뭐 그냥 그렇게 남고 우리 쪽에서 반론 제기한 4시간은 못 들은 걸로 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일본 언론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일본 언론, 주로 보수 신문들은 현장 사진은 비교적 작게 싣고 충분히 설명했고 한국은 철회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크게 실었습니다. 일본은 할 일 다 했으니까 한국은 더는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런 논조입니다. 국제기구 통해서 함께 조사받자는 어제 청와대 제의에 대해서는 당국자가 불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지만 공식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일본 안에서는 일본 정부 말이 맞고 뭔가 한국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 지금 보니까 딱 좋겠네요. 도쿄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중요한 날짜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다음 주 목요일 18일입니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제3국 중재위 개최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답변을 달라고 한 시안입니다. 경우에 따라 일본에 추가 보복이 나올 수도 있겠죠. 24일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것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열리는 내각회의에서 제외 결의를 하고 공포까지 하면 21일 뒤인 다음 달 15일, 바로 광복절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언짢은 시나리오죠. 앞으로 한 달여 한일 외교전이 한층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